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주제로 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 리더십 연수가 진행됐습니다. 황병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국제라이온스협회 355 A지구 라이온스클럽 회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연수가 지난 2일 부산 라이온스혜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연수에는 라이온스협회 내 클럽 회장 80여 명이 참석하여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인성과 능력을 연수했습니다. 이 연수를 통해 봉사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생활개선, 사회복지, 공덕십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복지TV 부산방송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에 합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.